안녕하세요, 혜연입니다. 오늘은 녹차디저트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열심히 지난 끝까지 다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와Pro 아낙지 보석 계란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와 맛있다 맛있다 괜찮다 아는 힘이 너무 이뻐 콩나물 콩나물 썩이 김치 김치 아삭아삭 치즈가 더욱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용 맛있어 맛있다 남은 아이스크림 이런저ел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골고루 초콜릿 아삭아삭 여러분은 한 번 더 먹겠습니다. 제가 먹기 전에 먹었을 때 이 먹기 전에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매콤달콤한 맛 치즈볼 아 맛있어 요즘은pirin과 느끼한 맛입니다. 해치튀김 매콤한 맛 잘 먹었습니다.